지난 9월, 국산 전기차의 내수시장 판매량이 2개월 만에 다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. 9월 중 국내 시장에서 국산 전기차 판매량은 약 1만 4천 대로 집계돼 종전 월간 최다 판매를 기록한 올 7월을 넘어섰습니다. 업체별로는 현대차와 기아가 1만 3천 대 이상을 판매했고, 한국 GM도 800대를 판매했습니다. 특히 현대차의 두 번째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6는 본격 판매 첫 달인 9월 2천 6백여 대가 팔리며 차종별 1위에 올라섰습니다.